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최근에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OLED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CES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뿜어내고 있는 삼성입니다. 과연 반도체 청신화가 켜진 것인지, 삼성전자 다시 주가 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주의고 넘버원 탑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데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새해다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 점검 차원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3개 정도 크게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CES202에서 상당히 다양한 제품분을 선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휴대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다 반도체 아는 거고,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건 퀀텀닷 OLED TV가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OLED, 어떻게 보면 LCD 관련된 디스플레이 섹터가 작년 한 해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연말부터 좀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OLED가 어떻게 보면 TV뿐만 아니라 휴대폰에도 장착이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OLED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65인치 상당히 큰 OLED TV 쪽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는 부분과 함께, 또 최근에 나왔던 게 로봇, 여기에 또 AI랑 연결이 되면서, 삼성봇 AI 아바타 이렇게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약간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을 하면서, 좀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CES 2022에서 현대차도 그렇고, 약간 지금 4차 산업, 미래로 가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회사임에는 좀 분명합니다만, 좀 어떤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AI, 로봇 같은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일 점점 실적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실적 관련돼서 4분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75조가 넘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15조가 넘을 것 같은데, 매출 경우는 지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한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관해서는 여전히, 굳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나요? 제가 본 기록은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KIX당 삼성전자가 사실 연초부터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라는 이런 좀 문구와 함께. 빨리 지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은 또 사실 작년 말에 약간 시안 공장의 코로나19 감축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메모리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휴대폰도 있고, OLE도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의 어떤 이런 매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4분기에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한 9조 7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34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꿈에 그리던 매출 300조, 시대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이 지금 3조 달러? 네, 실총 3조 달러. 삼성전자 8배입니다, 실총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좀 오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도 연결해서 해주셨지만, 어쨌든 오늘 최근에 시장의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나 IT 쪽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삼성전자 오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지만,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까지 몸집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시총 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러면서 우리 지수주 함께 끌어줄, 올려줄 수 있을지, 새 삼성전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현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좋은 정보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